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눈을 맞춰도 이젠 아무렇지 않아 너와 함께 있는 사진을 봐도 오늘은 가지 마... 너와 눈을 맞췄어. 오늘은 가지 마... 자, 자리에 앉아 자리에 앉아 자, 자리에 앉아 내가 알기로는 아는 짝꿍 트로트 대전이 있는 날이라고 들었어 오늘 짝꿍을 아직 안 정했잖아 그래서 다들 짝꿍 뽑기 대열로 집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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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된다고 알려 Dash 님